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인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주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과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며 용인시를 포함해 전국 13개 도시가 올해 신규 선정됐습니다. 시는 시비 6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용인특례시 다름을 넘어 행복을 만드는 배움이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역량 강화, 장애인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 포용과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열린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4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정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백군기 시장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성준입니다.